왓썩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설 연휴 동안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살이 많이 쪘어요. 다들 게임 좋아하시죠? 제 채널의 구독자 95% 정도가 브로예요. 5%도 아마... 네, 뭐 하여튼... 남자분들은 저처럼 게임을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장비들에 관심을 갖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장비도 게이밍 키보드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게이밍 장패드. 이게 또 매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ADATA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SSD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 SSD를 만드는 ADATA에서 키보드를 출시했고요. 바로 XPG 서머너라는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체리 MX 적축을 사용한 키보드고요. 오늘 언박싱을 하고 제가 좀 사용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언박싱부터 해봅시다. 구성품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손목받침대가 하나 들어있고요.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레드, 포인트 키캡, 가장 많이 쓰는 WASD, 그리고 방향키, 그리고 밑에 뭐 특수키 같은 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키캡 리무버가 보이고요. 또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죠? 그리고 네, 키보드가 들어있죠. 그리고 키보드가 들어있죠. XPG의 서머너를 반나절 동안 정말 열심히 사용했고요. 이 장패드, 배틀그라운드 프라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패드도 신경쓰는지 알았고요. 특히 마우스를 슬라이딩할 때 그 갬성, 그 미끌미끌거리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이 XPG 서머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키보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마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LED가 밖으로 보이는 빅키 타입을 채택을 했고요. 상판에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렌드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내주고요. 이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팜레스트 같은 경우도 가죽의 질감, 쿠셔닝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ABS 키캡을 사용해서 지문이 많이 묻어납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이거든요. 타건을 하다 보면 키보드가 좀 더러워 보이긴 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패스스루 USB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 동구를 붙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 충전기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팜레스트를 붙이고 떼는 방법도 자석으로 해서 정말 간편하게 필요할 때 바로 붙이고 필요 없을 때 바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키보드와 달리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휠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음량을 급하게 낮추거나 급하게 높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런 적이 잘 없지만 어쨌든 소리를 빠르게 높이거나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음소거 키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급하게 뭐 누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영상을 볼 때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포인트 키캡도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재의 마감,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캡 빼고 LED 색상도 무지개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빨간색, 파란색 같이 단색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숨쉬기 모드, WASD 모드 등등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건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체리사의 MX 적축 느낌이 드는 그런 키보드고요. 45g 정도의 키압이라고 하니까 전형적인 체리의 적축이죠. 근데 제가 써봤던 그 커세어의 적축보다는 살짝 더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적축을 못 써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해드리자면 청축의 그 짤깍거림, 클릭감은 전혀 느낄 수 없고요. 그래도 네브 스프링의 반발력을 통해서 경쾌한 타건은 가능합니다.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타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형적인 스프링의 반발력을 통해서 확실히 커세어 적축보다는 쫀쫀해요. 쫀득쫀득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ABS 키캡 자체는 미끌미끌거리기보다는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쫀쫀해지는 그런 키캡을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타건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키캡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팜레스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손목이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장시간 타건을 하시는 분들은 팜레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타건을 할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목에 좀 무리가 갑니다. 반면에 이 팜레스트가 있으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펴지기 때문에 장시간 타건을 해도 상당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키보드 높이 자체도 상당히 낮아요.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느꼈고요.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 쉬프트 같은 큰 키를 눌렀을 때 통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상판이 알루미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팅팅거리는 통울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소리도 상당히 들립니다. 윤화를 별로 안 했거나 거의 안 한 느낌 그런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윤화를 하시거나 흡음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SPG의 서머너를 산다면 흡음제, 윤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키캡도 PBT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쓰면 저는 엄청 만족스럽게 사용할 키보드라고 느꼈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마감, 타건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 1월달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괜찮은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리뷰해본 XPG의 서머너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 봐! 똥 봐, 똥 봐! 8만 원